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H 누르고 전진해 그냥! H 누르고! 대피! 근데 야 근데 너 근데 절대! 카스가 더 인기 많을텐데 카스를 하시지 왜.. 왜 스파 하셨지? 갑자기 그.. 접으시고 카스 그냥 꾸준히 하시지 아니야! 카스 외국에서 아직도 운영해! 아니 우리나라도 한다니까 카스가 여러 번이 나왔잖아 계속해!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어! 야! 뭐야 잠깐만! 오씨 깜짝이야 이씨 삼거리 안보여요? 아 오케 오르니 확인 삼거리 둘! 삼거리 개군이 둘! 옆에 온다! 옆에 온다! 옆에 중계야! 옆폭 조심! 옆폭! 개군 둘이야! 삼거리야! 삼거리! 아! 반! 위치 위치!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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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가 들었어! 2층 2층! 2층 반! 컷! 앗! 야 개군하나 더! 야 개군하나 더! 중계야 개군하나 더! 개군하나 더! 삼거리 소리! 삼거리 소리한다! 진짜? 아까처럼 하나? 오! 다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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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다이빗! 빨리! 원호언니! 빨리! 사세! 어차피! 컴퓨터 한 대 사셔야돼 원호언니! 빨리 사세어! 빨리! 잡기야! 엄마나고 있어 옆패스 옆패스 짝띠 포 짝띠 포 까졌다 옆빙 까줄게요 중개야 옆빙 하나 옆빙 두개 두개 터지고 나가 여보 없어 없어 짝띠 어 뭐야 안죽어 아 봐 아 육사람은 뭐 계속 꼬박이 혀터 들어왔어 아 피 1반인거 같은데 혀드럼 옆 갔다 옆 갔다 주기 키라니 나이스 중기 나이스 중기 동동네 안녕하세요 어 찰은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찰은님 반갑습니다 아 저도 예상했는데 당했어요 연막 먼저 까세요 김에 우리 빨리 같이 3개 까기 전에 옆패스 옆패스 뭐야이 옆패스 아 휴빙 메인이 추천 감사합니다 그거 오르마 오르마 그 니 문에 딱 입쿨 터질려면 오른쪽에 까야돼 오른쪽에 문 오른쪽에 그래야 왼쪽으로 마운드돼 방구처럼 여행 내가 뺄게 이거 이거 빼고 야 오르마 내가 입대관에 깔게 와봐 와봐 전질해봐 자 바로부터 간다 나 왼쪽 간다 뺐다 뺀다 뺀다 야 짝 뚫렸다 짝 4시래 옆가야돼 옆 나 솔대 쪽 보냈어 그치 나 빙 두 개 있는데 이가 뭐야돼 영봉 복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예 아 아 미션 실패 미션 실패 미션 실패 칫 칫 칫 ere 칫 이렇게 오레오 너 삥 있지? 삥있지? 1층에서 또 한 4개 맞히시네 삥있어? 엽대 때문에 그 삥까? 샷다 삥 들어온다 컷 아 큰통 죽었어 중개가 연막 죽어줘 연기 연막 아 저 연막 먼저 갔어요 아아 큰통 누울 야 이거 뺄게 이거 뺄게 지윤이가 올벼려 땡기고 그냥 우리가 큰가자 반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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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개구민이 하나 야 개구를 했다 개구 아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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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삼빠 삼빠 나이스 아 군이 승리하셨습니다 한 명이 질퍼들 유유니 안녕하세요 야이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큰통 계속 죽는데 야 엄마까지마 우리 중개 깐대 야 언제 깔게요 깠어 깠어 나 큰 간다 우선 옆에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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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일세 다시 한 번씩 옥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고 야 이거 셔터다 셔터 개구랑 야 셔터 둘 장로its 통문 틀 glacier 폴 apparently 심 thấy 그랬는데 everybody came down when he로 coger 중경은 좀 살펴보잖아 아 혼자 봤는데 내가 옆을게 내가 옆을게 여기 작은봐봐 작은 하나 작은 하나 작은 컵 특대 하나 있다 특대 하나 특대 하나 특대 하나 지금 전방에 봐요 빙까지 줄게 기다려봐 작업부터 할게 우선 작스 빙까지 빙 하나 빙 하나 빙 두게 하우스 부터까지 까줄게 빙 두게 깠어 지금 어 뭐야 아 넥스 나이스 중개 아 아 타다 타다 짝콩 짝콩 빙 하나 나이스 어 하나 더 어 중개야 형의 삥이 어땠어 아 무늬 아 잘 잘했을데 그래 잘 잘했지 그것이 팀플이오 암구사 뭐 아까 어쩌고 저쩌고 나한테 들란지 마세요 짱만 봐 짱만 봐 준기는 옆 패스 옆 패스 아아 짱디있지 짱디있지 중기 사려 중기 사려 중기 사리라구 빼 빼 이제 중기 빼 이제 빼 음 알았다고 올벼주시면 중기 올벼주시면 올벼 나 마삐 까줄게 중기야 큰 클럽에 중간 이치가나 이치가나 마삐가나 큰설대 하나 이치가나야 아 못봤어 어디야 큰설대 설대 설대 대가리밖에 없었어요 나이스 아 강마대 할까 와 셔터 7파동안 혼자 봤네 아 중기야 그럴때는 있잖아 큰설대갈때 있잖아 안 보인단 말야 잘 그냥 H 누르고 전진해 그냥 H 누르고 에임 없애버려 H 어 Lc 누르고 그때 그렇게 가 니가 큰설대 찌를거면 잘 안보이면 큰터 큰터 붙어져 큰터 붙어져 빙 빙 아아 오하 오하 오른쪽발 야 반시오심 반시오심 내 뿜어왔다 반시오심 1박 상불했다 상불이 상불이 다 뺐다 다 뺐다 다 뺐다 다 뺐다 뭐야 이 상불빙 야 걔 1층 하나 1층 하나 1층 왕지민님 1층 셔터 연막하나 어 셔터 나오는군요 짐 형대로 어 가 가 9필 하나 나 지린다 음 나 효투 지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옆에 봐야야! 아 삑삑먹... 내가 먹었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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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기 셔터빙도 못 감! 와아! 내가 내 중기빙 먹었음! 잠시 약간 덜 껴졌네요 형님 하나는 저도 모르겠는데 두번째께 약간 덜 껴졌어요 오늘부터 셔터빙 1시간 연습하세 알았음? 알겠습니다 나는 진짜 옛날에 그랬어 지금 데키에 하우스픽 못가가지고 3시간 연습했어 진짜로 3 다 뺐다 셔터빙 2개 반이셔 본다 와 빙 같이 왔다 어 반이셔 오르밍 뒤치게 갔어 오르밍 나 말해줬음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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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이셔 잡았어 옆잔방 옆잔방 애들 옆잔방 나 딱딱할께 옆잔방 셔터빙 하나 갈께 셔터빙 하나 저사람 저사람 오르밍 적백 어 으앗 적백 적백 있을거 같은데 저사람 적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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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 적백 이거.. 변이소 하나.. 어.. 퍼.. 야 너.. 노..노정지 살았지? 어 너는 노정지 잘하면 어시..어시거야 변이소 다통하나.. 다통하나.. 뒤치기 하나 갔다.. 뒤치기..오름아 짝안! 짝안! 와.. 진짜.. 아이구.. 어.. 해체! 해체 1! 그 다음에 쫙쫙 난간하나 해체! 아니 이거 잘못했어 우리핀이 이게 이거.. 피도 많았는데 그냥 한명이 이렇게 질렀어야 돼 계속 다.. 한군데.. 다.. 니가 못했어.. 옆전방 있다 옆전방 탈빡 반 반쇼! 반쇼! 뭐야? 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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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치기야 뒤치기! 반쇼! 저 하나 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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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데야 큰 데야 큰 데야 큰 데 설 때! 오렌지 잡아줘야 돼! 나이스! 왕지민 도 큰 통인데? 삼벌이 당황구 중에 삼벌이 끔찍 끔찍 흑설 때 살 때 나이스 짝짱 턴인가 본데? 여기 짝설 중이야 혜저벌.. 어 혜저벌 잡아줄게 뭐 이거 왜이래 왜이래 어디야? 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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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김혜오름을 잡을 것인가 김혜오름이